다음은 미래통합당 1박 2일 관광 골프여행 관련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포도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이 1박 2일 동안 골프장을 비롯해 부산지역의 관광지들을 도는 계획을 잡았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일로인 마당에 제1야당의 국회의원들이 때로 골프를 치고 놀러다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출혈을 감수하며 영업을 축소하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집앞 놀이터에도 못 보내며 전정긍긍하는 시국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정신 못 차렸다는 소리를 듣고 살 것입니까? 코로나로 국민들이 불안하건 말건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냐 골프나 치면 그만입니까? 코로나19 대책법안, N번방 후속법안 등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민생에 매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의 노조와의 공작에 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